오버워치보다 철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. 잠깐만요. 아니 잠깐만요. 아니 뭐를... 아니 이거는 반칙 아니야? 뭐가? 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. 오버워치보다 철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. 시간 끄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지금? 아니야 아니야. 대답하고 눌러야 돼요? 아니다. 아니다? 오버워치가 더 중요하다? 예스. 짜잔! 아 너무 아파. 지수야 하나 탈 때가 됐나 보다. 만약에 이거 얼굴 맞았어 지금. 너무 센 거 아니야? 좀 약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근데 이게 방송을 위해서 4단계로 해야 돼. 야 어디서 거짓말을 해. 야 지금도 정기윤다? 철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윤호 해설.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많이 마시는데 네. 사람을 좋아해서 라기보다는 비즈니스다. 잠깐만 이거는... 아니 왜 빼! 나 이거 자존심이야. 야 왜 빼? 이거 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. 다시 해. 이거 중요한 거야. 야 질문 듣고 다시 하는 게 어딨냐? 마인드 컨트롤. 왜냐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야. 이거는 제... 여러분들 이거 제 사명감이에요. 야... 그러니까 빼지 마시라고요. 질문 다시 주세요. 아 이거 다시... 나 이거 거짓 나오면 저 진짜. 자 다음은 짐. 정서림과 친하게 지내는 건 비즈니스다. 잠깐만 정서림... 내 답부터. 정서림과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다. 아니다. 불안하던데 벌써 얼굴이 불안한데. 톳이 이미 entities만... 등등등등등등 되게 안심하시는데? 진탠 다행이다 너 이거 거짓말았으면 죽었다 너는 방송이세 끝이었어 빼지 말라고 땀나 진짜 있어 다시 해야된다고 윤몽탕보다는 장지수가 해설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다행이네요 또 뛰었어 용봉탕을 펴두고 이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게 맞죠 그럼 이거 띄어서 안될거 같은데? 이걸 띄어서 지수아 보고있나? 뭐 아파 그럼요 이건 맞아요 첫번째 질문 다시 한번 해줘 오버워치야 나 오버워치 나 철권 아니야 나 오버워치 여러분 나 오버워치야 나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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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해봐